단양 소백산 정상에 때이른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하순까지도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평년보다 열흘 가까이나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급변한 날씨에 충북 곳곳의 풍경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해발 1383m 단양 소백산 정상의 연화봉이 하얗게 덮여갑니다. 길 위와 벤치, 지붕과 계단까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1cm 정도 첫눈이 쌓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아흘에나 잃은 첫눈입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 옷차림도 확 달라졌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함께 장갑, 스카프까지 한겨울 소품을 꺼냈습니다. 찬바람에 맞서는 오토바이 배달원은 방 한복으로 위아래를 꽁꽁 싸맸습니다. 추수를 앞둔 농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에 쓰러진 벼도 세우지 못했는데 기온이 더 떨어져 서리까지 내린다는 소식에 서둘러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두 자릿수였던 최저기온은 이번 주 들어 갑자기 한자릿수로 떨어졌고, 지난주 평년 수준이던 한낮 기온도 지역별로 5도 이상 차이를 보이며 계절을 재촉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당분간 평년 수준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